좌표 북위 35도 12분 5초 동경 128도 4분 42초 북위 35.20139도 동경 128.07833도 35.20139 128.07833 비봉로는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누각이다. 2003년 4월 17일 경상남도의 문화재 자료 제320호로 지정되었다. 비봉로는 진주의 진산인 비봉산 아래에 있는 누각으로 팔짝지분과 겹처마 오량가로 구성되었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의 평면으로 누워주는 장초석으로 팔각으로 위에 비스듬히 가공하였고 3위 공개 공포 형식을 하고 있는데 출목이 있다. 충량은 대들보 위에 얹혀 있으며 머리에는 용두장식을 하였다. 비봉로는 고려말 조선초의 대유학자여 고려조의 충신인 포은 정몽주의 장구지소로 후손인 정상진이 1939년에 지은 누각이며 비봉로와 관리사 정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진주의 대표적인 건물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고 비봉로에서 바라보는 시가지 전경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동측의 관리사는 서실 겸 차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집 사방의 계좌난간을 두르고 외부의 유리창을 부착하였고 누각이나 누워주는 짤다. 대청방 2칸으로 구성되었으며 한옥과 일본식의 절충형으로 겹집평면과 부속공간이 다양한 형태로 섞여 있다. 추사체의 맥을 이은 이 지역의 서예가 정명수 서실로 운영하던 곳으로 현재는 그의 후손이 관리하고 있다. 지정면적은 1190제곱미터이며 건물 1동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